안녕하십니까 엑소드입니다.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. 계속 최근에 뉴질랜드의 영향도 있겠지만 중앙 구조선 단층 때의 영향에 의해서 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경계에서 났죠. 계속해서 미나미 도쿠 지역을 강탈하고 있는데요. 후쿠시마 앞바다의 지진, 이 전의 지진을 보시면 바로 앞에 지진이 바로 에이메현, 시코코 에이메현의 지진이었습니다. 4.7의 강 지진이었는데 보시면 주변에 오이다라든지 규주의 미야자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고치현이라든지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쭉 중앙 구조선 단층들을 따라서 지금 도쿄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. 도쿄까지 가면서 계속 와카야마라든지 영향을 주면서 결국에는 일본 전역에 일본 전역이 활성 단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중앙 구조선 단층 때 하나만 가지고서 연결 연결해가지고 구마모토에서 도쿄, 와카야마, 에이메현 꼭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. 그 주변 지역도 다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. 여기 보시면은 에이메현이 오늘 났는데 그 다음에 지진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후쿠시마 앞바다인데요. 그러면 에이메현에서 후쿠시마 앞바다를 왜 갔냐면 제가 볼 때는 도쿄를 쳤다가 그 도쿄 옆에서 중앙 구조선 단층들을 따라서 에이메현에서 도쿄까지 갔겠죠. 와카야마, 시제옥과 도쿄 갔다가 도쿄에서 바로 여기 간도에서 후쿠시마를 친 겁니다. 결국에는 다 연결 연결되어 있는 활성 단층이라고 봐야 됩니다. 어느 하나의 지역만 딱 우리가 보고서 거기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. 지금 이 에이메현 이 전에 또 지진을 우리가 보면은 와카야마현의 북부에서 지진했죠. 그럼 이 와카야마현의 북부 에이메현, 후쿠시마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와카야마현 그 이전의 지진을 또 보면요. 지바현입니다. 그러니까 지바현, 가인사의 와카야마, 에이메, 후쿠시마. 그 다음에 또 이 전의 지진을 보면은 6월 18일에 이리오모토였죠. 그러니까 대만의 근처 이리오모토에서 지바, 에이메, 와카야마, 후쿠시마. 또 그 전의 지진을 보면은 시지옥과현입니다. 시지옥과현. 그리고 또 그 전의 지진을 보면은 아마미오시마.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서로 연결해서 오늘 지진이 난 후쿠시마 앞바닥까지 지진이 난 겁니다. 그냥 하나의 단발성 지진으로 일본은 끝나지 않고 모든 지진들이 서로 연결됐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다른 국가들의 지진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